어..어택 했다가 쉬프트 두번째꺼 어택 해놓으면은 첫번째꺼 때리고 두번째꺼 때리고 어 1대1 빨무 안하시는 이유? 오늘 알렉스리님 제 방송 강제가 뭡니까? 스타 빨무 팀플이라 되어있죠? 1대1은 팀플이라 하질 않잖아요? 이성구님 반갑습니다. 이플리안 반가워 여긴 지리사님 반갑습니다. 신뢰..아.. 신뢰는 아니죠. 예 괜찮습니다. 어 이성국님 감사합니다 정진영님 반갑습니다 김승찬님 반갑습니다 이성국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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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kay, oh, 오랜만에 저...